기아의 친환경 대표 SUV 모델인 니로가 친환경 DNA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습니다. 연비는 국내 SUV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고, 친환경 소재와 신기술이 새롭게 적용됐습니다. 친환경 결정체로 완전 무장한 신형 니로를 성주환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니로가 최대 강점이었던 연비와 공간 활용성을 더욱 강화해 2세대 모델 디올뉴 기아 니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형 니로의 공식 복합 연비는 리터당 20.8 킬로미터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가솔린 SUV 중 가장 뛰어납니다. 기존 모델 대비 차량의 길이와 폭, 높이가 모두 커지면서 실내 공간이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트렁크 적재 용량도 15리터 늘어나 수납성이 개선됐습니다. 2열 시트를 접을 경우 풀플랫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신형 니로의 또 다른 특징은 국내 최초로 장착된 그린존 드라이브 모드 2세대 기술입니다. 차량이 주거 밀집 지역이나 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대형 병원 등에 진입하면 가솔린 엔진이 스스로 꺼지고 모토로만 주행하는 EV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신기술입니다. 신형 니로는 다양한 친환경 소재 적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차량 천장에는 재활용 섬유를, 창문 스위치 패널에는 친환경 페인트를, 인조 가죽 시트에는 유칼립투스 잎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섬유를 활용했습니다. 기아는 신형 니로를 이번 주 공식 출시하면서 국내에서 연 2만 5천 대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세계 최초로 외관 디자인을 공개한 신형 니로 전기차 모델은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전 계약 첫날에만 1만 6천 3백 대가 계약됐고, 고객 중 절반 가까이는 2030 세대입니다. 젊은 층 고객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신형 니로. 한국에 이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친환경 SUV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 이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 시장에서 노트북 시장에서 그리제일이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